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접경지역은 멧돼지 사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제한돼서 멧돼지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야간에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입니다. 사살 즉시 혈액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을 소독한 뒤 지정된 장소에 매몰 처리했습니다. 총기 포획 작전 첫날 전국적으로 6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수차례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발생지역 인근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생지역에 일단 울타리를 설치한 후 총기 포획을 시도할 예정. 하지만 그 사이 감염 야생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원 접촉 지역, ASF 양성 나온 데 있잖아요, 멧돼지. 그 지역은 못 타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은 왜 못 타느냐고 철책을 지금 두르고 있거든요, 방어들 치느라고. 해당 지역에서는 일단 급한대로 멧돼지 포획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한 포획틀입니다. 전방지역 그리고 민통선 안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멧돼지를 먹이를 통해 유인한 후에 무게가 느껴지면 청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제작해 군부대에 전달하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 멧돼지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군부대 주변 지역에 기존에 멧돼지들이 내려오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갖다 놓고. 총으로 쏘고 쇠로 된 틀을 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한 달 접경지역은 멧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